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구독자 아나님께서 요청해주신 아바의 안단태의 안단태 라는 곡 설명드릴건데요 저도 이 곡은 아직 해보질 않았고 악보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들어보니까 슬로우락으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 노래의 잔잔한 부분은 아르페쥬 그래서 슬로우락 아르페쥬가 근삼이 1,2,3 이렇게 치는거니까 앞에 부분은 그렇게 치고 뒤에 스트로그를 따다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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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슬로우 섞어서 그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전주 부분 제 방식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서 다른 고수분들 올려놓는거 있으면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주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멜로디는 이렇게 가고 첫 마디부터 설명드리면 C코드를 하고 C코드에 오카포에서 치는거구요 3끼로 1번줄 누른 상태에서 항상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친다고 했죠 5, 1, 동, 4, 3, 2, 3, 4, 2, 3, 4, 5, 4, 3까지 치고 여기 슬라이딩으로 3끼가 검지로 이렇게 손을 잡게 그 다음에 A마이너 코드에 도, 도, 레, 미 이렇게 가요 그러면 도는 코드 근음 5번이라 여기 멜로디 도죠 5, 2, 동, 4, 3, 2, 3, 4, 5, 4, 3까지 똑같이 치고 도, 레, 미 2번줄 도, 레, 미 이렇게 되죠 그럼 C코드랑 A마이너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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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도, 레, 미 그 다음에 이제 C코드 여기 파밀에도 여기는 이제 C코드를 쳤는데요 C코드를 잡고 여기 근음 5번에 파밀을 1번줄 1번줄을 풀링오프로 5, 1, 동시 치고 파미 이렇게 파미 하고 다시 2번줄을 바로 잡아준 상태에서 4, 3, 2, 3, 4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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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레도는 3끼로 2번줄 여기도 풀링오프로 그넘하고 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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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마디는 G코드에서 미래 솔 솔 이렇게 넘어가요 미래도 여기도 풀링오프로 해야 되기 때문에 G코드 그넘을 6번줄 엄지로 잡고 여기 1, 2번줄을 검지로 같이 눌러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미래는 여기 이제 약지로 여기 미죠 밑으로 끌어주면 미래 여기 풀링오프가 되는거고 코드 그넘 6번이랑 같이 이렇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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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0, 4, 3 2, 3, 4 6, 4, 3 까지 치고 미래 6, 4, 3 하고 솔 개방연습 솔 솔 솔 이렇게 그 다음 C코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파미래도 거기에 C코드부터 연결해 보면 파미 여기서 파미래도 레도 G에서 미래 솔 솔 솔 그 다음 C코드로 넘어가는데 처음에 솔 솔 라 솔 거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3기로 1번주 누르고 솔 4, 3, 솔 라 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F코드로 2, 3, 4번만 잡고 도 도 레 미 파미 이렇게 되는데 코드 그넘 4번 하고 파에 여기도 도 4, 2, 3, 3, 4 2, 3, 4 4, 4, 3, 2 도 레 미 4, 2, 4, 3, 2, 3, 4 사 사 미 도 레 미 그 다음에 파미 이 상태에서 파미는 코드그름 4번 하고 여기도 플링 오프로 1번 4.1 동시 4.1 동사 3 2.3 2 4.1 동사 3 2.3 2.3 4 똑같이면 되네요 4.1 동사 3 미래 도시 여기는 G코드로 아까랑 똑같이 6번 1,2번 줄 잡고 미래 6번 2번 동시 미래 도 바로 내려와서 미래 도 미래 도 4.3 2.3 미래 미래 도 4.3 2.3 시 도 이렇게 떨어져요 미래 도 전주는 그렇게 연습해보시고 미래 도 5시 으 앞부분은 슬로라 아르페지로 대기기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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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앞에 분 아르페지로 치고 뒤에 갈 때 이제 슬로라 아르페지로 아 스트로그로 아 이제 적당히 섞어가지고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라인께서 잘하시니까 일단 전주만 참조하셔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